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로 이어져 있네요 더 붐 키르하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칠 연료? 그런게 있네 아 그때 그때 뭘로 대체했지? 기억이 안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재패를 했었다고요? 언제? 이거는 절대 나을 방법이 없죠 네버 없는 건가? 소리c 삼부로 우우우우우 Siz气 말 classics 흑흑흑이라고 적어야하는데 우우우우p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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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난다우네 이런게 이런게 바로 사망플래그인가 기동전사 건담에 있던거 누구죠? 슬레거였나? 슬레커 그사람 생각나네요 고백하고 바로 봐서죽는 방금 뭐죠? 깐 때렸나? 37아 이노치 아루노모 아루모노 3단골 4단골 차단골 내면 붕괴인가? 아아 잠깐만 얘가 뭐야 장거리 많네 장거리를 혼자 기계는 좀 그런데 페어를 맺어야 할 놈들이 많이 보이네요 재구리 재구리 재구 재구리 음? 왜 이러지? 설마 카즈키가 아가가 속옷을까가 되는건 아니지? 몇마리 남아있을까? 이건 어디서 주머니올지 알수가 없으니 이번 스테이지도 그라움 키워줍시다 맞아 그라움 에이커 어딨냐 사연 음 자 싸우와 이제 영포 됐어 집중없이 영포가 됐어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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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 보소 쏙쏙쏙 어? 왜 합치되어 있어 지금? 어떻게 날 수있죠 아 설마 보너스 때문에 아 얘네들을 폐허를 하라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알 수 있네 처음부터 일단은 왼쪽으로 가자고 알 수 있네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따, 힘들다. 아, 아따, 힘들다. 이제부터 한번 나옵니다. 자, 시작된다. 어차피 맞지 않는다. 어, 17%가 됐어. 27%, 좋아. 깡다로 가보자. 깡다구 맞았죠? 맞아도 돼. 저력이다. 다시 0% 됐어요. 좋구만. 스르바이트 다워할 수 있다. 처음으로 써보나요? 아, 아따. 아, 아따. 아, 아따. 아, 아따. 장거리들이야. 장거리들이여. 장거리들이여. 아무나 없습니까? 로건 어디갔어? 네, 장거리들이여. 아, 여긴, 아따. 찾기 힘드네. 아, 아따. 마지막 정책도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빨리 깨려면 한누만 굴리는게 최고에요 일일이 다 굴리는 것보다 이대로 그냥 가 트란다물 써야되나? 써야 죽나 이게 다 써버리자 테마을 털기 겨드려야 배워내기 얘도 배워내기 얘나 소나 다 배워내기 아 됐습니다 진이네 아냐? 왔나 진? 왔네 아 미치였어 췔 브리미터 없는 양자제네레터 쟤는 무슨 올때마다 업그레이드 진, 아요를 격쳐 닌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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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야 막아버리네 닌필트 여기는 끝났네요 그람 혼자로 한칸, 두칸, 세칸 아깝다 한칸부정 닌필트 밑에는 그냥 전부 다 가죠 닌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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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 설령 신형이라고 해도 우리는 구형이냐? 이것도 엄연히 신형이야 오케이 오케이 합체가 아직 안되네요 언제부터야? 디렉 130 인가? 한번 가보자고 맞으면 얼마가 될까? 음.. 철벽이다 좋아 이제 장갑을 풀어박아 왔죠 이건 파일럿이 아니구만 이대로 끝날 것 같냐 아 이거 랜서 기체를 업그레이드하면 뭐해 맨날 똑같은 기술인데 쓰는 것마다 전부다 똑같은 기술 우윙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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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힘을 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유우키 아 차라리 집중공격할거야 따로 말고 집중공격을 했어야 했어 그치 마진카이저보다 더 강한 기술 더 강한 기술 더 강한 기술 그치 어떻게 마진카이저보다 더 강한 기술 더 강한 기술 아 깜짝이야 하탄무 하탄무 한 방에 다주면 고맙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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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집중공격 아 ete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재생! 무조건 50% 재생 무조건 50% 재생 캐랑 됩니다 개새끼랑 새새끼 무조건 50% 재생 무조건 50% 재생 안전하려면 메인 집중호격 합체할 수 있어 합체 합체할 수 있을 때 바로 합체 합체할 수 있어 아 네너로 예을 먼저 하고 합체할 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맞죠? 아 워너밍하고있어 이럴때는 안될같은데 핫 맞구요 맞았고 엔스 탈리버 아 안죽었어 나 안될거 같았어 야 왜 땅끼지 원래 땅끼였네 땅끼였구나 땅끼였구나 모두 준비는 됐지 모두 준비는 됐지 모두의 목숨 내가 짊어가겠어 도루스 노바나칼 도루스 노바나칼 이거 못죽이네 병신 어 이거 못놈의 기술이 이렇게 많아 대홍년찬 대 대 대 대 대 대 옥 열참 기술이 두개가 생겼네 한개는 천풍 머지김 참 뭘 했는지 모르겠다 와 좋구만 좋네요 도루스 도루스 아니 쿠 pick 얘는 누구입니까? 코비 이름이 코비인데요 뭐야 원피스야 나크야 나크 코비 진, 아이언 그럼 뭐 여기까지 내려와도 되겠다 그냥 맞읍시다 이따 놈한테 불구를 쓸 수 없어 이따 놈한테 불구를 쓸 수 없어 아이언 더 이상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진짜 그거네 아이언 더 이상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가피인거 또 핀거네 감사합니다.